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며칠간의 연휴라는데 그 한복판에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를 찾은 그리고 화면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큰 기쁨과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의 독립을 되찾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뿌린 피와 땀으로 이 땅의 독립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사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안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도와 눈물을 뿌린 믿음의 애국지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섬기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줬던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순간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죽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광복의 빛을 그 얼굴에 받아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져간 그들입니다 두고 가는 처자식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도하였었겠지요 주님 그들의 마지막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선들이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75년 전에 이미 광복이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라지고 싸우는 우리 민족의 아픔 속에서 동과 서가 싸우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세대와 세대가 다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옛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에스라, 니에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땅의 회복만이 아닌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하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는 사람들을 부응케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시고 부르신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깨에 올려진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말씀과 씨름하며 흘리는 땀은 어떠하며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의 무게를 그대로 기도로 감당하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과정에서 세상의 질타와 주변의 시선은 또 어찌 그리 매정한지요 때마다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하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처럼 지금도 수양관에서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생경하고 불안한 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씩 먼저 앞서 주셔서 하나님 뒤따르는 자가 누리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대표교회, 리더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그 전보다 더 크게 늘리고 베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고 친히 칭찬하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혹여 우리 교회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대표교회라는 타이틀이 저기 시골 허름한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고 돕되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고 겸손하여 늘 허리를 숙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믿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욱 큰 칭찬을 듣는 보금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신자가 넘치는 교회 보금이 살아있는 교회 죄인들이 찾아와 회개의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가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심정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주님 손자, 손녀가 교회는 가기 싫다고 합니다 교회의 장노요, 권사요, 집사라 하더라도 아들, 딸 하나 설득할 힘이 없어 한숨만 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젊어서부터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품에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기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철없이 떠드는 젊음의 소리에도 복음을 위해 경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이해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이 세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 해계문을 얻기 위해 본질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무너지고 있는 질서를 다시금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관계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경제질서 속에서 하루를 견디는 것이 버거운 이 시대의 수많은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여 제대로 그 슬픔을 전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상을 들춰매고 달려갔던 친후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내려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친히 귓가에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을 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구름을 뚫고 햇살이 내리쬐듯이 어둡고 답답한 일상에서도 복된 소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하는 아들 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때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덮으시며 마국간에서조차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출산의 과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흡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마음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신궁의 화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로만 이어진 철길 위에 우리의 마음을 울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를 향할 수만 있다면 몸을 휘는 고통이라도 감당하는 주 바락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8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검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꾀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코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세미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먼저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말씀 15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보며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 8절에 표현된 레바논은 지리적으로 실제 레바논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신부의 고향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즉 이제 결혼을 하였고 신랑에게 온 신부에게 이제는 고향을 떠나 온전히 신랑인 자신의 품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 것을 축복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6절은 신부가 이어서 등장하는 16절 말씀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 응답하는 내용인데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북풍과 복과 형통을 의미하는 남풍을 묘사함으로써 늘 한결같은 부부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로 따지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신부의 고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장 1절에서 다시 신랑은 자신의 혼인잔치에 찾아온 친구들에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너희들도 한번 누려보라며 이런 사랑을 너희도 한번 해보라며 자랑같은 건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 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연인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많은 부분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연인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연인 간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일방향이냐 쌍방향이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쌍방향의 사랑이지요 다만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은 결코 주고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기를 더 원하는 사랑이죠 바로 이 점이 연인 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언제나 기다려주고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사랑하냐며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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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합니다 잘 보이려고 옷을 고를 때도 정성을 다하고 머리도 만지고 향수도 뿌려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란 드리는 것이라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받으셨다고 하셔야 하는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조차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끝이라면 우리 사랑의 끝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신랑이 아니라 신부로서 우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절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자칫 준 만큼 받는 흥정이나 시장에서 도는 그런 싸구려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것입니다 오히려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한 그 사랑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죠 남녀간의 사랑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연인간의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피로와 강구 우리의 어두움과 근심 걱정을 아뢰기 이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달콤하게 속삭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는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신랑은 신부의 눈이 예쁘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하고 심지어 목에 걸린 장신구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옷에서 나는 향기마저 너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로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신부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좋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좋으니 어떤 모습을 해도 좋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다 기다릴 수 있고 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파주 사는 남자친구가 천안 사는 여자친구를 매일 같이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꼴 보기 싫은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싫어질 수 있는 거죠 앞서서도 인용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지도 사명을 받잡지도 못하고 낙항하여 다시 금을 지라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잘 믿을 수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사랑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고 사랑하면 배신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예컨대 자녀들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소망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믿음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한다 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소망을 뚫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실버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 임종 예배 직전 단 한 번의 신앙 고백과 단 한 번의 세례만으로도 그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회를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응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하면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후반절은 친구들을 향한 권유입니다 초청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식을 마친 신랑의 친구들에게 너희도 결혼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전하게 되죠 전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못 견디는 거죠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갈까요? 그 기쁨을 얼마나 표현해 보았을까요? 경배와 찬양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혹여 교만하게 보일까봐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지를 돌리고 사형일을 하는 것도 물론 훌륭한 아주 아주 훌륭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그 중에 몇 분이나 전도지를 통해 사형일을 통해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아마 대부분 전도되어 오신 분들은 전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감명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사랑 받은 자에게 전도란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저 흘려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 감격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의미를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백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속삭임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또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해하게 되고 품어줄 수 있고 다 좋게 보아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린 사랑 그렇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폭대고 윤택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쪼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전하고 무엇보다 부족하나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